내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내리고 지표면이 촉촉해진 상태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.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고요.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어제부터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동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황산이 워낙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은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.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심하게 나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기온 23도로 오늘보다 6도가 높겠습니다. 금요일 밤부터 제주엔 비가 내리겠고요. 토요일 새벽이면 그치겠습니다. 이번 주말과 휴일 별다른 비 소식 없고요. 일요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날씨가 내렸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일요일 오피 lamps hyd loud. 날씨가 troll 멈춘ет 하늘을 사러 상체해 주시기 바랍니다.